야 이만큼 작업했다 인증하시면서 내가 했어 이렇게 자랑도 하시고 그래야죠 이게 접시에 붙는 꽃걸음 있잖아요 그것도 옛날에 이렇게 붙였거든요 공장 가면 아주머니들이 쭈르르 앉아가지고 접시 하나씩 쭉 끌고 온 다음에 싹 이제 수건으로 싹 빼요 이거를 이제 붙이고 손으로 오고 제일 나중에 유학 다시 벌렀고 코팅하고 그랬으니까 지금은 그걸 다 기계로 하고 있어서 이렇게 접속도 받으셨고 이렇게 당근하고 아까 당근했는데 빼올거면 해보셔야 돼 개인 아까 당근 좋다 아 밀릴거에요 이제 연두색 형광색으로만 나왔어서 딱 좋았는데 안 밀리면 다시 당근 오오오오 조심 조심 이럴 때 조심해야 돼요 그렇게 접힐 수가 있으니까 네 대고 쭉 당겨주시고 아트 나이프는 위치 잡으세요 딱 중간 한 중간만 딱 들어갑니다 그리고 이제 면봉으로 꾹꾹 눌러주시면 돼요 킹글빙으로 꾹꾹 눌러주세요 꼭 확실하게 눌러버려야 돼요 진짜 칼을 누르고 붙이십니다 오케이 재밌네요 위치해